안녕하세요. 기복을 해봤네요. 학교 갑니다. 빈팍싱하러 갑니다. 엄마, 아빠 나와요. 긴장된다. 빨리, 빨리 잠따봐 빨리 가고 싶네요. 저 때문에 형들 다 피곤한데 다 불러와가지고 신났어, 근데. 네, 네, 알겠습니다. 형, 형, 꼰디? 형, 꼰디가 가방에 뭐 들었냐? 가방? 아, 책이요. 아리오즈 미드스쿨. 저러 반지. 아, 너무 추워. 아, 신기하네. 교문 수리 어디야? 안녕하세요. 야, 종소리다, 종소리. 아, 진짜. 야, 가자. 학교다, 야. 학교 한 3년 만에 오는 것 같아. 학교. 제가 꿈인다 안 꿈인다 패션을 해서 집에서 그냥 한편하게 눈 부을까봐 안경도 딱 씻고 있습니다. 진짜 내가 형이 제일 심해. 오빠 몇 회 밖에 왔지 알아요? 어제 시상식까지 아니야 나 어제 정국이 어디로 가느냐? 빡깡! 정국이 어디있어? 정국이 어디있어? 귀엽네요 저기 서있으니까 집에서는 어른인데 학교 다니고 싶다 아 학교 다니고 싶다 갑자기 진짜 저기 있어 빨간 머리 뭔데 신기하지? 잘생기긴 했네요 제일 잘생겼어요 진짜로 와 정국이 진짜 한 번을 안 쳐다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도 모르고 그래 신분한테 말아야 맞아 저 먹고 싶은 거 먹었어요 저 짜장면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사야 돼요 자 짜장면 먹겠어요 엄마 당신은 거 아니에요? 맛있겠죠? 맛있겠죠? 꼬빼기를 시켜라 살 좀 넣어주세요 선생님까지 타고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제가 사준 거예요? 정국이 썼다! 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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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다